금은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팔과 다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지만 신경계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서 예방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신체의 자동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로 나뉘며 심박수, 호흡, 소화 등과 같은 기관의 활동을 조절하며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교감 신경계는 안정상태에서 활동이 떨어지고 휴식상태에서는 우세하며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소화기관 활동, 신장기능, 안면혈관 수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감 신경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세하며 심박수 증가, 기관 내 분비물 감소, 혈관 수축 등을 유발합니다. 또 싸움 또는 도망상태에 대비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주의 집중을 강화합니다. 이 두 신경계는 상호작용하여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환경 상황에 대응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나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신체의 자동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이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식욕변화, 구톡, 복부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체온이 불규칙하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체중도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로를 느끼거나 정신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조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특정 질환, 외부 약물 노출 또는 유전적 요인 등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기본 원인에 따라 다르며 종종 증상을 완화하고 신체 기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치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주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뇨병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신경계통질환으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이상도 실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염병입니다. 넷째, 약물 남용 중독 또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다섯째,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외상 또는 부상인데 머리 부상이나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로 인해 신체의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은 개개인에 따라 실조증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합니다.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진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감염병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한폐렴 COVID-19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때때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뇌염 또는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2형 당뇨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뇨병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며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장티푸스입니다. 당티푸스는 살모넬라균에 의해 전파됩니다. 넷째, 폴리오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폴리오바이러스는 말초신경계를 침범하여 근육을 마비시키는 폴리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디프테리아균도 신경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헤르페스 바이러스 수두, 대상포지는 신경조직에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실조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단기 및 장기적인 스트레스 회피, 신체 건강 확인, 중독 및 유해물질 회피, 즉 알코올, 담배, 약물 등의 중독을 피하고 유해한 환경 요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덩기적인 신체활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강화하여 신체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율신경실조증은 균형이나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나타내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중독 및 유해물질 회피, 알코올과 담배 등의 중독 방지,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가의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며 신체활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신경실조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